아이고. 너무 좋아. 톤이 독특해요. 묘하게 끌려요. 한번 보러 가시죠. 네, 가시죠. 아이고. 아이고. 아, 협소.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좋아요. 깔끔하다. 반짝반짝반짝. 눈이 납니다, 눈이 나. 반짝반짝. 그리고 보시면. 진짜 많다. 넉넉하죠. 농구가 많으실 거니까. 이 정도면 농구 선수들 최소 20명은 될 텐데.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로도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. 신발 보관 사업까지 해서. 볼까지 가는 거예요. 아, 다른 선수들 보관까지? 네, 보관료를 받고 도와주는 거죠. 한 명당 월 1만 원씩만 받아도. 이게 이미. 창업 아이디어가 좋네. 이미 신발장이 워낙 넉넉하니까. 올라오시면 중문이. 어? 뭐야, 이게? 이게 또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보기에도 예쁘고. 오, 예쁘다. 아이고. 거실이에요, 거실. 방 안입니다, 예. 약간 좀 약간 빙. 아, 달리는 느낌. 네, 그래서. 네, 어떻게 해. 오, 달리는 느낌. 오, 달리는 느낌.